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텍사스주와의 거래를 끊겠다는 지역이 나오고 있고 연방정부와 일부 기업들은 낙태하려는 여성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휴스턴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4명의 총상 사망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플로리다에서는 전직 해병대원이 일면식도 없는 일가족 4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가격 폭등의 원인인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서 내년까지는 자동차 판매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공급 부족 현상은 컴퓨터 칩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과 유리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레이벌데이 연휴에 개봉한 마블의 첫 아시안 히어로 영화 샹치와 텐 링스의 전설이 영화 블랙 위도우에 버금가는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최초의 아시안 마블 영화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팬데믹 동안에 그래도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비록 셧다운을 하고 전 세계 최고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큰 소동 없이 큰 소요 없이 그래도 무사히 1년을 1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방정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기 때문이죠. 뭐 부양 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업체들을 지원하는 PPP라든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연방 실업급여가 주당 300달러씩 지급이 됐었기 때문에 1년 넘게 1년 반 동안 이게 사람들에게 상당한 그래도 직장을 잃었어도 생계가 유지가 가능했고 그랬기 때문에 팬데믹 동안 미국 국민들이 큰 불만 없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드디어 9월 6일 레이벌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끝납니다. 중단이 됩니다. 이게 원래 예정이 됐던 거죠.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서 이게 9월 5일, 9월 6일까지 연장이 됐다가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 초에 그 팬데믹으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원래는 처음에는 주당 600달러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움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 진정세와 맞물려서 추가급여가 실업자의 일자리를 복귀를 막는다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작년 12월에 추가 수당을 주당 300달러로 줄이는 형태로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바지 그 바로 직전 전날에 12월 마지막 날 전날에 이걸 연장하면서 극적으로 다시 시작이 됐지만 이게 그때 이제 300달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단이 되면 한 800만 명이 전국적으로 실업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요. 또 다른 270만 명은 주당 3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잃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이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동세액공제라든가 지금 받고 계시죠. 아동세액공제.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음식 지원하는 거 푸드스탬프 같은 거 그리고 임차지원 이런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굉장히 저소득층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국민 그리고 실업자들 대상으로 한 이 실업수당을 중단을 하겠다는 거죠. 주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연방정부에서 받은 3,500억 달러의 재원을 활용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재원을 보완책을 그리고 그런 제도를 시행할 거고 그런 돈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그런 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9월 6일로 원래 예정이 됐던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이만 중단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업수당도 중단이 되고 아시다시피 세입자 퇴고 유예 조치도 7월 말로 종료가 됐죠. 이제 다행인 거는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에는 뉴욕은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뉴저지는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7월 말로 종료가 되지만 각 주정부에서는 이걸 약간 연장을 했죠. 그렇지만 이 실업수당 종료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에서 주던 걸 계속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주정부들도 각각 뉴욕주, 뉴저지 모두 이날을 기해서 다 중단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마 그동안 받으셨던 연방실업수당은 받지 못하시게 될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언론들에서는 이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도 이제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도 중단이 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반면 이제 공화당 쪽 주장은 이게 아마도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일자리로 좀 나오려고 할 것이다. 지금 사실 인력난이잖아요. 그래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각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게 중단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일터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텍사스주에서 9월 1일을 기해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나 매한가지다. 이런 얘기가 이제 비판이 일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행이 시행이 되자 지금 전국적으로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 폭풍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오리건주에 있는 포틀랜드시 이 오리건주가 어딨냐면 캘리포니아 북쪽 그리고 워싱턴주와 그 캘리포니아주 사이에 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시가 이 텍사스주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텍사스와의 상품, 서비스 거래 공무원 출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포틀랜드시장이 테드 휠러라는 시장인데요. 이 포틀랜드시의회가 향후 텍사스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 조달, 시 공무원의 텍사스주 출장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오는 8월에 표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통과될 것 같아요. 이 휠러시장 말은 포틀랜드시의회는 모든 사람이 임신을 할지 말지 그리고 언제 할지를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결정은 복잡하고 어려우며 그들이 놓인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지 조치는 텍사스주가 반헌법적인 낙태 금지 조치를 철회하거나 이를 법원이 뒤집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시행하겠다. 포틀랜드시는 텍사스주와는 아예 거래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반발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텍사스주의 이 낙태 금지 이후에 이 낙태하려는 여성이라든가 이런 여성을 도와주는 사람까지도 사실은 다 시민들이 고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기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 텍사스주에서요. 텍사스주의 오스틴의 본사를 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범블이라는 업체인데요. 텍사스주에서 낙태하려는 사람을 지원하는 구제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델러스, 텍사스주에 있죠. 델러스에 있는 데이트 앱 기업 매치의 샤두베이 최고 경영자도 개인적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텍사스주 밖으로 나가서 낙태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 직원과 부양가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특이한 건 두 업체가 모두 데이트 업체라는 거죠. 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데이트와 이런 임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낙태라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에서는 이번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모두 펀드를 조성해서 이 낙태하려는 여성들을 돕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버하고 리프트도요. 낙태 제한법에 따라 고발되는 운전기사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들의 법률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운전기사들이 되겠죠. 세 번째는 연방정부가 나섰습니다. 법무장관 메리 갈런드가 6일에 뭐라고 했냐면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겠다면서 낙태를 하려는 텍사스 거주 여성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입장 표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의 관련법을 비난하면서 법무부가 낙태 접근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 직후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갈런드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과 관련 보건소가 공격받으면 연방법 집행기관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제 낙태를 실수를 했다라고 밝혀진 병원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게 했잖아요. 시민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법 집행기관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 의료기관을.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법무부 기관과 연방수사국 지역사무소와 논의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낙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에 대한 폭력은 물론 그리고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이라는 게 FACE Act라는 게 있어요. F-A-C-E Act 이 의료시설 접근법을 위반해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재산을 침해하려는 데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FACE Act라는 게 낙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물리적 방해, 무력, 위협, 그런 사용 이런 모든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용해서 만약에 텍사스주에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하겠다라는 게 연방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자 텍사스 주지사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그 지지율 조사는 이 낙태법 금지 시행 이전의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방역 관련한 이 텍사스 주지사의 지지율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토론화 19 델타 변이 확산 국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거부하거나 또 방역 정책 논란을 촉발하고 보수 일변도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그래서 이 주지사에 대한 보통은 무당층이라고 하죠. 중도층,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그 무당층이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텍사스 대학교 산하, 텍사스 정책 프로젝트가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에버 주지사 직무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임기 중에 최저치인 41%까지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직전에 지난 6월 조사를 했을 때는 44%였거든요. 그런데 3%가 떨어진 거죠. 지난 에버 주지사 직무 수행에 반대한다라고 답한 유권자가 지난 6월에는 44%였는데 8월에는 이게 50%까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걸 반대하는 게 무려 50%까지 상승했다는 겁니다. 지지율은 41%인 거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유권자의 52% 유권자는 이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죠. 유권자의 52%는 텍사스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투표권 제한 조항을 담은 선거법 개정과 마스크 의무화 금지 조치 등이 에버 주지사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거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낙태법 시행 이전에 조사가 된 것 때문에 반영이 안 됐지만 예측하기로는 지금 이 낙태법 시행 이후에 한 번 더 조사를 한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잘못 이 텍사스주를 잘못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말 동안 곳곳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주말 동안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5일입니다. 일요일이었죠.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화재를 진압했는데 그 화재가 난 집 안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휴스턴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이게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아마 뭔가 우발적인 사건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은 5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10살과 13살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였다. 그러니까 일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날 일요일 오전 8시쯤에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가들이 불을 끈 뒤에 이 총상을 입고 숨진 희생자들을 발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서장은 아마도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겠느냐 문제에 의심이 된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보통은 불을 지르는 게 법민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것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용의자가 누군지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 간의 관계도 아직 안 나왔고 정확한 화재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 사건은 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군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곳이 플로리다주입니다. 플로리다주는 또 일요일 5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플로리다주 레이클랜드라는 곳에서 일요일 새벽에 방탄복을 입은 한 남성이 가정집에서 총을 쏘고 또 경찰과 대치까지 했어요. 총격전이 오고 가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 한 명, 여성 두 명,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있던 아기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11살 소녀는 여러 발의 총격을 받았지만 지금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총격범은 전날 밤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이 가정집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 집에 살고 있던 한 여성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 중 한 명과 얘기하라고 신이 나를 보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여성이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그래서 경찰이 6분 만에 딱 출동을 했는데 그 남성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새벽에 그 남성이 이 집으로 침입해서 들어간 겁니다. 무려 새벽 4시 반쯤에 총성이 울렸다. 이런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출동을 했죠. 그때는 방탄복 차림의 총격범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 상황이고 이제 얼마 뒤에 총성이 울리고 막 여성의 비명, 아기 울음소리 이런 게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집 안으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범인은 이제 막 총을 쏘면서 저지를 했고 총격전이 벌어졌고 결국 범인이 한 발을 맞은 채 두 손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체포가 됐다. 그때 당시 체포할 당시 이 용의자는 자신을 정말 이유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다라고 합니다. 각성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약물을 복용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용의자가 신원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에게 더 충격을 주고 있어요. 지금 용의자는 전직 해병대원이고요. 33살의 남성인데 브라이언 라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일리가 무려 2008년에는 이라크에 파병을 갔었고요. 2009년, 2010년은 2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돼서 소총수로 복무한 뒤에 명예 제대한 군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방탄조끼에 총격전을 벌이기까지도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경호원으로도 일했었고요. 보안요원으로도 일해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크카운티의 무한관이 밝힌 말에 의하면 라일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총상으로 병원에 들 것에 누워서 옮기는 과정에서도 옆에 경찰이 있으면 경찰관에 총을 뺏으려는 시도도 하고 굉장히 공격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일리하고 4년 동안 사귀어 온 여자친구 증언에 따르면 이 라일리가 외상으로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다. 아마 아프간전이나 이라크에 파병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알았겠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점점점 사람이 변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업앤다운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상태가 굉장히 악화가 돼서 자신이 신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이 집에 나타나서 자신의 딸과 얘기하라고 신이 나를 보냈다. 이런 말들을 한 걸로 보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뭔가 큰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엄마 품에 안겨있던 아이까지 총을 쏴서 살해를 한 거니까 어느 날 끔찍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용의자가 나중에 진술한 거에 따르면 그들이 막 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나는 그냥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도 군인 출신의, 파병 군인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자동차 가격입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에 자동차, 중고차뿐만 아니라 새차까지도 자동차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해서 뭐 급등한 거는 둘째치고 자동차를 구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 급등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사실 자동차 공급이,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공급이 딸리다 보니 이게 자동차가 가격이 급등하고 찾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자동차 구할 길은 없고 이게 지금 계속 팬데믹 이후에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 칩 생산이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AP통신이 지난 5일에 보도한 내용인데 아시아 지역의 반도체 칩 생산국들이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칩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렌트카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현재 사상 최고 소비자 가격 수준을 내년까지 유지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게 생산이 안 되고 있으니 올해 생산하는 것 같고 만들어서 내년에 또 차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계 공급 부종 현상이 이 컴퓨터 칩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유리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세계 항구가 아주 심각한 공급망 교란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요. 현재 미국에도 주요 항구에 무려 237만 개에 달하는 수익 컨테이너가 몰려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심지어 캘리포니 앞바다에 도착한 컨테이너선 40여 척이 현재 로스앤젤레스 항구나 롱비치 항구에 짐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바다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항만 노동력 부족 등으로 화물 하역 작업이 늦어진 데다가 수익 컨테이너 양까지 늘면서 입항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도착을 했는데 내리지를 못하고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미국 앞바다에 이렇게까지 컨테이너선이 발이 묶이니까 전세계적으로도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짐들을 내려놓고 또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역시나 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미뤄지니까 해상 운송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리라든가 플라스틱 이것도 하나의 자동차 부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반도체 칩뿐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값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GM이나 포드에서도요 1, 2주간 휴업한다라고 발표했어요. 부품이 없으니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요타는 일본과 북미 생산량을 두 달 동안 최소 40% 이상 감축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9월 한 달만 전세계적으로 36만 대 사양 생상이 감축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뿐이겠습니까? 이렇게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문을 닫는 현상이 벌어지고 또 그렇다 보면 공급이 딸려서 또 가격은 오르고 자동차 구하기는 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예전에 뉴욕 미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LA에 한인이 운영하는 스파, 목욕탕 같은 거죠. 찜질방. 거기 여탕의 한 남성이 자기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그렇지만 모든 신체는 그냥 남성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탕에 그대로 알몸을 노출한 채 들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 여탕에 있던 여성들이 나와서 직원한테 항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계속해서 이어서 그 스파 앞에서는 트랜스젠더 그룹하고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간에 막 시위가 벌어지면서 서로 충돌을 하기도 하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몸은 그냥 남성인데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다고 여탕에 들어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듣고 굉장히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여탕에 들어갔던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했던 남성이 성범죄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노출 행위로 여러 차례 입건이 되고 검찰에 이랬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LA 카운티 검찰이 이 남성이 52살이에요. 대런 머리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5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그 여탕에 들어갔던 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막 앞에서 시위대들 간에 충돌하는 유혈 충돌 사태까지 빚어졌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2002년과 2003년 음란 노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 성범죄자로 등록된 인물인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 여탕에 있던 여성들이 이 남성을 고소했거든요.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소가 된 건데 2019년에는 7건의 노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 고소를 하니까 이 남자가 보니까 성범죄자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그 웨스트 할리우드의 공원 한 수영장에서 여성과 어린이에게 알몸을 노출한 혐의로 신고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뭐라 그러나요. 계속해서 이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던 거죠. 반복해서. 그래서 그 현지 방송이 뭐라고 했냐면 머리저의 음란 노출 관련 사건 기록이 지난 30년 동안 무려 40여 건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머리저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나는 자진 출석하겠다. 계속해서 나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인격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나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정과 기록은 모두 성범죄자. 그것도 노출. 똑같은 현상. 똑같은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이번에 스파에서 했던 것과. 그래서 이렇게 밝혀졌다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이벌데이 연유에 개봉을 한 영화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고. 그런 영화인데. 샹치 앤 텐 링스라는. 텐 링스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샹치와 텐 링스. 여기 이 영화가 무슨 영화냐. 마블 시리즈 아시죠. 아이언맨 나오고. 뭐. 이제 그 히어로 영화. 거기에 마블 시리즈의 한 시리즈인데. 여기는 완전히 100% 아시안만 등장을 하는 최초의 아시안 마블 영화입니다. 샹치와 텐 링스라는 영화. 이게 마블 시리즈 굉장히 이제 빠지지 않고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마블 시리즈에서 왜 아이언맨이 한번 그 어떤 그 세력 어떤 조직 무장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납치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언맨 수트가 나오기 전이었죠. 그게 납치가 되고 거기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때 그 아이언맨을 납치한 조직이 텐 링스였어요. 그때 한번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되죠. 근데 그 텐 링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때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초의 아이언맨 수트가 만들어지죠. 뭐 사실 그때는 그때는 굉장히 나쁜 테러 조직이 무장 조직이 우리의 아이언맨을 납치를 했구나. 뭐 요 정도로만 그 텐 링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텐 링스에 아이언맨 3에 한번 더 등장을 합니다. 아이언맨 3에서 텐 링스의 수장으로 만다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최종 빌런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 AIM이라는 조직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 텐 링스라는 거를 가져다 쓴 것일 뿐이었고 그들이 내세운 이 수장 만다린은 그냥 고용된 배우였다. 그러니까 바지 사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수장은 따로 있는데 그 아이언맨 3에서는 그 수장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실체는 그 텐 링스의 실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아이언맨 3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아시안들 100% 아시안들이 등장하는 샹치워 텐 링스 전설 이 영화에서 진짜 텐 링스의 조직이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수장인 만다린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양조위입니다. 양조위 뭐 굉장히 뭐 그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죠. 이 양조위가 만다린으로 나와요. 이게 원래는 텐 링스가 코믹스 원작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코믹스에서는 어떻게 그 그 만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 텐 링스의 수장이 이제 만다린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텐 링스는 거기서는 반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열 손가락에 다 그 반지를 끼고 있고 그래서 이게 반지에 각각의 뭐 이게 힘이 달라요. 거기서 하는 기능이 달라요. 그 뭐 냉기 전기 불꽃 암흑 공기 뭐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샹치라는 영화에서는 이게 팔찌로 바뀝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섯 개의 팔찌 그래서 텐 링스 이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양조위가 이제 이 만다린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양자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조위가 빌런 그리고 양자경은 이 주인공 남자를 도와주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주인공 남자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양자경 빌런으로 나오는 만다린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가 하느냐 시무리우라는 중국의 배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김씨네 편의점이라는 그 한국 이민자 가족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가요? 이게 그게 있었죠. 거기에 그 김씨네 아들로 나오는 사람 정킴 역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시무리우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스턴트 출신이래요. 스턴트맨.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보면 그 중국 무술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샹치 캐릭터 저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거기 나올 때는. 그런데 중국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무슨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죠. 바로 아쿠아피나라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계와 중국계죠. 이렇게 좀 섞여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기서 이 주인공 남자 여자친구로 나오는데 아주 이 영화에 있어서 그 감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좀 웃기고 재밌게 해줘요. 유명하죠. 이 아쿠아피나가 오션스 에잇에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뭐 크레이즈 리치 아시안에서도 계속해서 연기를 보여줬던 유명한 또 배우인데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과연 이 마블스 영화에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우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전부 다 완전히 소재가 아시안이에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중국어를 직접 다 쓰기도 하고 물론 영어 대사도 있지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시안 영화로만 만든 그런 영화에 대한 사실 아시안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만든 아시안 영화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 타입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시안들이 봤을 때는 저건 아닌데 왜 아시안들을 저렇게 그렸지? 왜 저런 모습으로 만들었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안을 등장시키고 아시안을 소재로 한 마블 영화를 만든다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불안함, 그런 예상과는 달리 이게 개봉을 레이벌드 연휴 때 했잖아요. 정말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 샹치와 텐 루인스의 전설 이 영화가 개봉 첫 주에 영화 블랙 위도우에 버금가는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앞서서 블랙 위도우 영화가 개봉이 됐었잖아요. 이 블랙 위도우가 8천만 달러 개봉 첫 주에 이전 정도의 성적을 거뒀는데 이 샹치와 텐 루인스의 전설이 7,140만 달러를 번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이 영화가 레이벌드 연휴 개봉 영화라는 최고 흥행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런 흥행을 거두고 있고 사람들에게 아시안들에게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모두 이 마블 영화로써 손색이 없는 그런 영화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게 상영 금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정확하게 금지된 이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뭐 여기 등장하는 양조위가 홍콩 혁명을 지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에서 안 된다. 금지했다는 그런 썰도 있고 뭐 아니면 마블 스네마틱 유니버스가 오랜 갇힌 자유의지에 대한 주제의식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우선은 지금은 금지된 상태고 모르죠. 언제 또 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풀렸을 때 중국인들이 본다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성적을 거두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역대 마블 영화 중에 가장 큰 성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거의 다 본다면. 약간 그렇고 여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와요. 동물 캐릭터들이 여러분. 그것도 좀 신기한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 이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옛날 전설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전설 속의 동물들을 그대로 잘 표현을 했어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 구미호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미스와 중국의 미스가 참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미호도 등장을 하고 사실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영화를 봐도 동양의 용이 서양 영화에 등장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이 동양의 용이 되게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 동양의 용은 뱀처럼 몸이 뱀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뭐 얼굴은 사자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동양의 용 모양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특이한 굉장히 귀여운 그런 캐릭터도 하나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 동물의 이름이 뭐냐면 재강이라는 거예요. 재강. 이게 환상의 동물이에요. 중국의 산해경이라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그 책인가 봐요.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신화라든가 뭐 신수들이 등장을 하는데 중국의 창세신화부터 사방신수, 환상종들이 등장하는 그런 백과사전 같은 이런 책이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보통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데 뭐 보통의 탄생 신화 같은 게 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들 또 판타적인 측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 봐요. 그런데 이 책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그대로 영화에 나오는데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고 몸통만 있고 그리고 이제 몸통만 있는 강아지 같아요. 그런데 다리는 여섯 개고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날개가 네 개. 그리고 이 날개가 오색빛이고 그거를 그 중국의 책자에 나오는 환상의 동물을 그대로 재현해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강이라는 환상의 동물인데 뭐 천산에 살고 있다고 하고 이거 뭐 혼돈의 신이다. 뭐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나봐요.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귀여운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캐릭터들도 나오고 그래서 중국에서 알고 있는 이 동양에서 알고 있는 그런 원래 환상의 동물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잘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조금 왜곡해서 서양인들의 시각으로 했다면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 저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많이 잘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힌트가 있는데요. 쿠키 영상이 무려 두 개나 됩니다. 여러분 영화 끝났다고 바로 일어나서 나오시면 안 되고요. 이게 자막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자막 좀 올라오고 중간에 쿠키 영상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막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좀 한참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쿠키 영상 두 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그거 다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대미니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